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래 아름다운 정문의 예쁜 아이들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들 많이 입고가 됐어요 오늘도 전 품목 20% 할인되고요 이런 말간이 요런 아이들도 엄청 예쁜 거 들었네요 차고도 많이 달리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랙 캐시미어 5,000원이네요 블랙 캐시미어 5,000원 이렇게 4개, 얼굴 4개짜리 이런 거는 진짜 많네요 사이즈는요 자그마한 해요 사이즈는 요거 분이 9cm 분이니까 감이 오시죠 블랙 캐시미어 5,000원짜리고요 20% 할인됩니다 5,000원에서 20% 할인되려요 아 루비 도나입니다 10,000원 이고요 루비 도나 10,000원 2두 짜리 입니다 아 예쁘네요 색감도 잘 들고 뿌리 보세요 밑에 텐실이에요 색도 좋고 텐실하고 아담 잘 컸네요 루비 도나 2두 짜리 1,000원 이고요 나나 후크 미니 2,000원 입니다 나나 후크 미니 2,000원 여기 2,000원에서 20% 할인해 드려요 자 20cm 뭐 안되겠어요 조금 안되겠네요 좀 사이즈가 크네요 아주 예쁘게 잘 자랐어요 또 달궈야 달궈야 되겠다 근데 여름 나느라 여기도 고생 많이 했어요 나나 후크 미니 2,000원 이고요 여기 2,000원에서 20% 할인해 드려요 자 말간입니다 5,000원이고 5,000원짜리 말간 아 이거 자구도 많이 다네요 자구 이렇게 빙글도 다 다르고 이것도 텐실하네 밑에 뿌리 내려온 거 보세요 다 좋아요 말간이 5,000원짜리 입니다 사이즈는 이제 10cm 정도 되겠고요 아 블루 서프라이즈는 진짜 예쁜 다육인데 요거 검이니까 이제 검이 이렇게 다 들었네요 자 이것도 사이즈는 이제 9에서 10cm 정도 됩니다 5,000원 이고요 아 물로 물로 만원짜리 물로 만원짜리 2도짜리네요 아 15cm 정도 되겠고요 2도짜리 예 아 물도 이제 예쁘게 들었죠 물로가 자 물로 만원짜리 온슬로 8,000원 입니다 온슬로 8,000원 아이씨 이 사이즈는 한 16cm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머리수도 이렇게 많이 달고 진짜 물만 달면 예쁘겠죠 예 온슬로 8,000원 입니다 아이스 핑키 6,000원 이거요 6,000원 아이스 핑키 6,000원 6,000원짜리 열고 잼 머릿수는 4개에서 5개 그 정도 되겠네요 6,000원 짜리구요 아이스 핑키 여기서 2,000원 20% 할인되구요 잼스톤 8,000원 이거 원래 그렇게 비싸던 나이인데 지금 8,000원 외도로 딱 되어있구요 가운데 보세요 이렇게 중간에 검은색으로 물들고 있구요 한 10cm 정도 되겠네요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되겠어요 자 8,000원 입니다 원래 엄청 비싸던 아이되요 자 여신철화 입니다 예 여신철화 9만원 이구요 예 잘생겼어요 이런 철화 하나 멋있게 더 크게 키우면요 내 아는 분은 막 30만원도 팔고 그러던데 이거 한 개에 30만원 예 아주 큰 사이즈 크게 키워야 돼 이거 보다 한 3배 4배로 더 키우면 그래 아 진짜 가격대가 그렇게 나가더라구요 여신철화 오 멋있죠 자 핑크 여왕철화 입니다 이것도 9만원이구요 자 한 개씩 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도 멋있네요 예 핑크 여왕철화 9만원이구요 자 여기는 블랙 캐시미어 철화 입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9만원에서 20% 할인해 드립니다 예 9만원에서 20% 빼면 되요 자 이것도 블랙 캐시미어 철화구요 사이즈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35cm 예 대충 봐서 그래요 그렇게 될 것 같구요 자 적염 25,000원 요거는 5천원 할인해 놨네요 여기서 25,000원에서 이것도 20% 또 빼면 됩니다 예 적염 자 이것도 풍성하고 예쁘네요 풍성해요 하염 정리를 좀 해야되겠다 25,000원짜리 적염 자 여기서 20% 할인되구요 벽업금 입니다 4만원이네요 4만원 벽업금 4만원 벽업금 아 이거는 목대가 쭉쭉 뻗었어요 이렇게 자 롱본에다가 심으면 예쁠 것 같네요 4만원짜리구요 벽업금 네 웨딩부케입니다 이것도 4만원이네요 웨딩부케 4만원 자 한 26cm 가랑 되겠구요 자구가 이중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름이 유리금입니다 유리금도 5천원 할인했네요 내년에 5만원에 판매하시던 건데 자 4만5천원에서 20% 또 할인해드리구요 자 하나 남았어요 하나 하나 또 이렇게 풍성하고 밑에 또 이렇게 또 잉글러도 자구 다 달았어요 자 유리금 4만5천원 원래 5만원 하던 거 4만5천원 이고요 20% 여기서 할인해드립니다 자 미드썸먼나이트철하고요 4만원이네요 네 4만원 미드썸먼나이트 여기는 목대가 넓적하게 생겼고요 위에 이렇게 철학길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화이트윌 4만원입니다 화이트윌 네 화이트윌 4만원 짜리고요 자 이거는 슬라이드 검철화입니다 자 이것도 4만원이에요 슬라이드 검철화 이런거 사이즈 한 15에서 16cm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목대 이렇게 밑에 탄실하고요 이거는 생물도 하나 있네요 생물도 있고 철학길 잘 껴져 있구요 자 슬라이드 검철화 이거 4만원이고요 20% 할인됩니다 올리비아 12,000원이네요 올리비아 12,000원 사이즈 사이즈는 한 16cm 분이 15cm 인데요 분보다 좀 능치고요 12,000원 올리비아 12,000원 올리비아 12,000원 초코 환타지아입니다 12,000원이에요 초코 환타지아 요거는 또 흑사금 예 흑사금 8,000원이고요 아 흑사금 8,000원짜리 자그만한건데 요거 이제 요거는 까라설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에 또 삥삥돌고 요거 하나에 삥돌리 자고 다는 그런 타입으로 크기 때문에 금방 이제 대품 만들어질거에요 자 8,000원짜리 흑사금입니다 아 라울요 예 만원이고요 라울 만원 자 요것도 20% 할인되면 8,000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좋죠 따글따글하게 예 자 라울 8,000원 예 셀에서 8,000원이고 원래 만원입니다 만원짜리 라울이고요 아 릴리스나 금입니다 릴리스나 금 만원이에요 2두짜리 예 자 2두짜리 다 2두씨가 되네요 요거는 그래도 요거는 자국과 두개 다르셔요 3두짜리도 있고 제이드 글로우 예 제이드 글로우 만원입니다 제이드 글로우 만원 요거는 사이즈는 한 11cm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만원짜리 제이드 글로우 만원이고요 알사탕입니다 25,000원짜리 알사탕 자 25,000원 알사탕 진짜 이름하고 실물하고 봤죠 알사탕처럼 생겼어요 자 알사탕 25,000원짜리 예 바람에 바람에 넘어갔어요 아 뮤절리입니다 뮤절리 예 만원입니다 2도짜리고요 사이즈는 요거 한 10cm 예 조금 더 되어보이네요 자 만원짜리 뮤절리 예 아 레몬로즈 금입니다 12,000원이고요 아 예뻐요 레몬로즈 금이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도 잘 되어있고 예 예쁘죠 거미여서 그런지 색이 오묘하면서 예 12,000원 예 12,000원 20% 할인해서 12,000원에서 할인합니다 자꾸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할인 가격인가 자 잘 스톤이고요 8,000원 합니다 예 3도짜리고요 12cm 이렇게 있습니다 3도짜리 잘 스톤 8,000원입니다 레드 벨벳이고요 레드 벨벳이고요 벨벳이고요 8,000원입니다 레드 벨벳 8,000원짜리 예 3도 이렇게 있고요 또 카이노스 8,000원짜리 네 2도짜리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알바니 8,000원 2도짜리 고요 이것도 8,000원짜리 2도 레드 판타지아 입니다 이것도 8,000원이네요 2도짜리 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거는 12cm 이거는 10cm 될 것 같아요 자 폴라리 하트 폴라리 하트 10,000원입니다 폴라리 하트 10,000원 이고요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구스 젤리입니다 10,000원 이고요 코스 젤리 10,000원 1,000원 3,000원짜리입니다 15cm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글다글하게 잘 자랐네요 황홀한 영꽃 7,000원입니다 황홀한 영꽃 7,000원 황홀한 영꽃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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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품목 20% 할인됩니다. 보여 드린 가격에서 또 20% 할인해요 키스미 8,000원 이고요 사이즈는 12cm 입니다. 블랙 아이스고요 10,000원 짜리네요. 블랙 아이스 10,000원 4도 짜리도 있고 3도 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런거는 16cm 될 것 같고요 물로 2만원 합니다. 물로 2만원 하고요 사이즈는 15,6cm 될 것 같아요. 아주 따글 따글에 묵은 종이 묵었어요 물로 2만원 하고요. 탑 핑크 15,000원 입니다 자, 15,000원 짜리 자구가 적은 3, 큰 얼굴이 2개고요 모두 5개짜리 이렇게 있구요 4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탑 핑크 15,000원 20% 할인되고요 프리티움은 13,000원 입니다. 프리티움 13,000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알사탕 같으네 13,000원짜리 프리티움은 이고요 자, 패러독스 입니다. 7,000원 해요 패러독스 독스 7,000원 또 빨갛게 물드는 아이기 때문에 이제 가을 되면 예쁘게 물들 거에요 지금 아주 초록초록 하네요 자, 흑장미 7,000원 하고요 흑장미 7,000원 짜리 자구도 여러개 3개 달렸고요 이거는 얼굴이 크네요 이거는 얼굴이 크네요 자, 흑장미 입니다. 7,000원 하고요 크리스피 뷰티 입니다. 8,000원 크리스피 뷰티 자, 사이즈 요거는 12cm 분인데요 예, 공생으로 3도짜리 참 비싸던 아이인데 이건 잎꽂이가 금방 잎꽂이 된 것도 5만원 했었어요 이거 제가 찍은 적이 있습니다 자, 휴밀리스 15,000원이고요 15,000원짜리 휴밀리스 자구도 엄청 많이 달고요 사이즈는 한 16, 16cm로 넘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수연입니다 예, 수연 분생 만원 하고요 수연은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이거 좋아하죠 예, 물들어 놓으면 엄청 예쁜 수연입니다 자, 만원짜리 지금 이렇게 물이 안 들어가 초록인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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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아이도 있고요 자, 수연 만원 짜리입니다 오늘은 전 품목 20% 할인되고요 아, 여기까지입니다 소개할 내용이 자, 오늘도 예쁜 아이들 많죠? 자,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실 때 마음에 드시는 거 많이들 찜해 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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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